영덕구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대학생 40명을 선달해 단순 사무보조가 아닌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내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행되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는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조사와 관광지 정화 사업 등 군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. 영덕구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일반 대학생들은 무작위 공개 추첨했는데 근무 기간을 조정해 선발 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습니다.